시작! 시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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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좋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헌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이런 대형 스튜디오의 초대형 제작진들 속에 갑자기 왜 등장했나? 놀라셨을 겁니다! 바로 KCONTACT 시즌 2에서 놀라온 악광고 콘텐츠를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죠! 그럼 모셔다 놓고 저만 떠벌거리는 건 예의가 아니니? 어서 이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VIRTUAL PLAY I THINK THIS IS 사용소명쇼 그러면 안 읽는 게 룰이죠! 안 읽는 게 룰이지만 콘텐츠를 위해서 또 열어볼게 안에 뭐가 늘었나? 원래 같은 거 찢었어요 당신을 위한 마마무 앱 사용을 위한 스마트폰 설정 이라는 안드로이드구나 그래서 저에게 어째 주머니가 좀 뭉툭하다 했습니다 왜 이게 들어있나 했어요 이걸 여기 끼워서 쓰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다 끼고 세계 최고 화질의 VR을 제공한다라는 어떤 멘트가 적혀있는데 제가 지금 지금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마마무 라고 검색을 하면 두 번째 다운을 받 그 오케이 오 마이 가시 이렇게 나나해와 올리킬레이 코코파파 낙구꾸미 앤 앵각보단 괜찮아 저는 딱 보아하니 데칼코마니를 선택을 하고 난리 브루스를 떠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 그리고 아 급하게 급하게 껴 나 죽음이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 끝이 났네요 오 여기가 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정말 실제로 나만을 위한 콘서트적인 느낌이 아마 이 상품의 본래 목적이었을 거지만 저는 또 다른 멤버로서 설치고 다녔는데요 정말 자칫 집에서 잘못하시다고 하는 콘 아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빅룸에 대여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쓰시고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올 가을 겨울 내후년까지 재밌게 즐겨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뭐야? 어 이거 뭐예요? 선물 아니에요 선물? 안녕하세요 데뷔 선물인가? 먹을 거? 어 뭐야? 어 어 어 이거 뭐예요? 선물 아니에요 선물? 안녕하세요 데뷔 선물인가? 먹을 거? 이거 또 몰라요 무서운 거 시켰잖아요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VR 박스 옆에 VR 박스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저희 이거 광고 같은 건가요? 네 안 됐다면 오 데뷔 2주 차 데뷔 2주 차 그니까 뭐야 둘 둘 둘 셋 안녕하세요 고스트9입니다 최장실을 맡고 있는 이태승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맡고 있는 황동준입니다 저는 고스트9의 프린스입니다 어떤 걸 마음에 외국인인가요? 외국인 맡고 있는 프린스입니다 물에 마시면 멋있어지는 장성입니다 고스트9의 칼을 맡고 있는 우진입니다 칼 칼이요? 뭐가 칼이죠?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스트9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와 와 와 유명하신 분 안녕하세요 고스트9의 소별에 반갑습니다 세워스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VR 탐나시죠? 네 아무 얘기나 주신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를 가장 많이 마친 1등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와 Let's go Let's go 1등분 2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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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분 3등분 아 소리가 안 나오고 아 층만 뭐야 층은 굉장히 애치시는데 뭐야 뭐야 이게 뭐지 마마무 선배님 힙 맞나요? 아닌가요? 런니스 웅들 땡 별이 빛나는 밤 땡 네 글자입니다 음오아이 어 우진 음오아이 땡 뭐야 너 우진 우진 고고 아 아 힙이랑 그게 너무 헷갈렸어 잠깐만요 힙이랑 아직 안 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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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제면에 한 마디 안쳤으니까 너 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흠 아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아 아 아무튼 제목이 그 아 계속 음오아이 땡 깜짝 항상 미스다임의 음오 땡 우진 대카수만 뭐야 이효진 너 뭐야 써보실까요 저 놀라가지 우리 하필 그 홀레지 피카 우리 하필 역전할 기회를 드릴까요 우진님 아니면 네 그래요 재미주세요 재미가 없어져요 맞아요 5점으로 잠깐만요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들 좀 진우가 애교 보여주신대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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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5점 오케이 동준 별이 빛나는 밤 땡 진우 넌 유튜버인데 땡 강성 피아노맨 그거 밖에 몰라 땡 땡 땡 보단 괜찮아 어 동준 생각보다 괜찮아 오 동준 오 오 드디어 오 됐는데 이거 그러니까 왜 해주셨어요 아 보세요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어져요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우진씨한테 일단 한번 보게 드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그 VR 기계가 3D와 360도 VR 영상 화면으로 1인칭 시점을 연출한 마마무의 VP 앨범입니다 오 오 대박이다 나 먼저 해보면 안 돼 아 안 되죠 띵고 오 뭔 소리야 잘 참다 용만 다녀오세요 오 여기 래퍼 공연장이세요? 어디세요?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오 제 눈앞에 바로 있습니다 마마무 선배님들이 오 어떠신가요? 저만을 위한 공연 같아요 뭐야 우진이 뭐야 우진이 저런 거 처음 봤어 저 우진씨 네 밑에는 뭐가 보이죠? 오 뭐야 밴드도 있어요 오 우진씨 우진씨 좀 들어주세요 네 들리세요? 아 네 이제 들려요 네 좀 아 근데 여기 기타가 있어서 잠시만요 아 왜 끝났는데? 아유 아쉽다 어때요? 어떠셨어요? 거의 공연장에 있었던 거 같아요 오 완전 공연장에서 제가 재밌게 놀다가 형만이 이랬는데 어디였어요? 콘서트장 이랬는데 콘서트장이었어요 콘서트 저기 끝까지 구석까지 가신 거 아세요? 저기까지 가신 거 아세요? 네 안남진덕하갈보 오케이 저는 고고베베라는 베베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제 조금 있으면 네 모습이 나와요 형만 어떻게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 여기 가사가 나와요 댄서분들도 계시고요 뭐 뭐 이렇게 추시는데 약간 사막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또 스테이지가 바뀌었거든요 이거 살짝 약간 컬러풀해요 지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오 이리로 나가시면 돼요 오 오 뭐야? 박수 칠 때마다 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 오 오 뭐 같지 않아요 오 황홀하네 진짜 음 무대를 같이 즐기는 느낌? 네 마지막 이 앨범을 시험해보실 분은 제 마음에 드는 분으로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신체 매력으로 어필해보겠습니다 네 별로 네 네 그건 저거 가능합니다 저는 네 원하시는 게임이네요 제가 뭐든 이겨드리겠습니다 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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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토스 일단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갱기 제가 좋아진 다시 강아지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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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다시 하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한 번 들으세요 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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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 열심히 하는 모습을 탕수 오. 오. 이거 제가 무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잘 봤습니다. 와 약간 너무 감동 돼서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앨범이 나오나 봐요. 세상이 더 자졌네요. 많이 발전했죠? 벌써 선배님들 실제로 뵌 것 같은... 기분이 들네요. 망아문 선배님의 핫한 V.E.P 앨범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나중에 이런 거 꼭 만들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신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